자 사라지다 프리포 입니다 사운드포럼 사라지다 프리포 부터는 액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기능이 꼭 필요한 기능일거에요 분리형일 때 개인이 조절이 됩니다 모드 버전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개인이 조절이 될 수 있게끔 파워에 맞춰서 파워를 어떤 파워에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개인이 1이죠 보이실거에요 개인이 2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중요한 기능이죠 소리는 사라지다가 원래 시리즈가 원래 그랬듯이 굉장히 대역곡이 넓고 깊고 안길이가 깊고 그런 소리로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사용하시는 부분도 이제 좋은 부분도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사라지다 프리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가장 장점이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져서 혹시 중요하게 알맹이가 조금 더 포커싱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좀 둔해지지 않을까 포커싱이 좀 너무 이렇게 뚱뚱하지 않을까 보컬 여성 보컬 했을 때 전혀 없습니다 밀도가 좋아졌습니다 다음주에 이제 주문제작 제품이에요 내려갈 제품을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survivo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프레임프는 내려가면 사라지다 파워 파이브 모노블럭과 매칭이 되게 되는데요. 소리가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넓어졌네요. 많이 넓어졌습니다. 안에 아마 플래그십답게 거의 좋은 거는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